도라에몽 천지야! 도라에어망이 누군지 모르겠다 Trejo 어! 어? 어디가에 도라에몽 있어! 어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어디가에 도라에몽 있는데! 여어! 어! 어!어 resistant 집중 뭐잇? 뭐잇? 안에 뭐가 있는데? 어엉! 어 suggested anymore! 위가 정말 automatically 아 아앜! 아앜!!!!! 쏘아!!! 엎? 범죽 예~~ 인가 인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익뇨멘 유튜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인가 인가 좋아요 구독하기 오호 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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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이제 1년만에 돌아오는 도라에몽 아우니저택 콘텐츠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도라에몽에게 항상 꺼내달라고 하는 잉진구예요 얘들아 안녕 잉진구라고 해 자 그리고 저희 멤버들 좀 소개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요루루 이슬이는 반갑습니다 아 친구야 안녕 나는 이슬이야 이슬아 오늘 너 참 이쁘다 알아 아니 너는? 너는 혹시 도라도라 도라미? 아니야 나 도라미 아니야 도레미 쳤니? 도라이야 도라야 난 도라야 도라미 도라미씨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엄마 엄마 아니 요즘 걸크루씨 모르시나? 여자홍수리 한번 내주세요 어 친구야 맘에 드셔요? 그거다 그거다 야 그걸로 하자 오늘 어? 그거다 그거다 엄마 어 왜 부르니? 우리 친구야? 그거다 그거다 어 친구야 근데 숙제는 했니? 제발 집구석에서 놀지 말하지 말고 숙제 좀 하렴 퉁퉁이 이슬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 노래 한번 불러줘 노래 노래 그리고 옆에 계신 태태기 비시리님 반갑습니다 안녕 다음 주입니다 귀여운 으흐흐흐흐흫 뭐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어이 어이 으아 더워서 그래? 아 무슨 소리야! 널 변태로 만들고 있어! 안 본 사이에 근육이 엄청 생겼네? 도라에몽? 헬스장 열심히 다녔나 보네? 어 알겠습니다 보자! 아이 부끄러워! 자랑스러워! 아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셋! 아 공부하기 싫어! 아오! 아 안되겠다! 도라에몽한테 공부해주는 공부 대신해주는 기계를 만들어달라고 해야겠다! 아 근데! 너희들은 무슨 일로 도라에몽 연구실 앞에 있어? 난 말이야! 비시리 난 말이야 너를 괴롭히러 따라오니까 여기 앞이더군 에잇 못생긴 녀석! 아 나는 백화점 세일에 맞춰갈 수 있게 어디로든 문을 꺼내달라 하려고 왔어 엄마! 아 왜 친구야 왜 그러니? 아하하하 엄마는 왜 문을 따로 줄거에요? 어 나는 우리 아들이랑 남편이 말을 너무 안 들어서 머리를 깰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하러 왔지 아니 아무래도 엄마는 그 혓바닥을 넣을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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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거 필요없어 이게 내 매력이라고 야 퉁퉁이 너는 노래를 잘 불러주는 기계를 달라고 하자 어때? 어? 아냐 난 있어 난 필요한게 있어 뭔데 뭔데 난 남, 장남자스러운 곰인형을 받을거에요 야 곰, 어 그래 도라미? 너는 도라에몽 동생 아니야 너 무슨 일로? 맞아 난 우리 오빠가 너무 창피하고 그 몸매가 너무 창피해서 호적에서 좀 나가달라고 부탁하러 왔어 아 가족에서 호적에 파버린다고? 맞아 말이 너무 심해 아니 라비야 그게 무슨 아니 오빠 너무 창피해 라비야 왜 그래 오빠는 뭐하는 오빠 이게 너무 창피하다고 왜 그래 라비야 아 이 녀석 몸이 흉측한가 보수 어? 어? 이, 이런 세상에 고마워 아 어쨌든 오늘 도라에몽이한테 어? 뭐든지 나오는 주머니에서 꺼내달라고 하자 들어가보자 우리 야 도라에몽 아 도라에몽 집이 왜이렇게 깜깜해 연구실인데 여기가 으응 아요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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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번에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 빨리 나 공부 대신해주는 기계를 꺼내주면 안될까? 그 주머니에서 말이야 어 공부 대신해주는 기계 그런건 없는데? 난 이런 헛소리하는 아들이 머리를 깰 수 있는 무기를 줘 으응 어 어 갑자기 찾아서 그러면 어떡해 에이 아줌마 비켜 에이 언제든지 노징골을 때릴 수 있는 글러브를 줘 뭐 뭐 그런게 어디서 그런건 지금도 때릴 수 있잖아 아 맞아 아 아 다 필요없고 그냥 우리집에서 나가줘 아 으흑 으흐흫 으흐흐흫 으흑 어 아 퉁퉁이는 귀여운 곰인형을 달래 어 으흑 으흑 귀여운 곰인형 그건 아꼈다 어 얘들아 안돼 얘들아 지지아! 어 안돼 얘들아 야 싹 다 아파! 돈이 될 만한 걸 다 가져가버려!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만들어 줄게 얘들아! 얘들아 만들어 줄게! 얘들아 내 만한 걸 다 가져가버려! 만들어 와! 왜 이 녀석 4차원 주머니를 여기다 놨군? 야 니들이 생각하고 없으니까 막 가는 거지 이리 와봐! 여기다가 이런 걸 놨어 어이구 이것도 내 거 도라이몽! 난 니 주머니가 너무 탐났었어 오늘 도라이몽 연구소를 모조리 털어서 니가 공부 잘하는 기계를 얻고 말겠다 도라이몽 연구소는 도대체 뭐가 있지? 어? 시체가 있네? 뭐냐? 아니! 퉁퉁이? 퉁퉁아 때리지마 내가 예전에 그런 응? 징군줄 알아? 이 자식이 뭐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는데 임마? 아 도라이몽 내가 어 그 주머니 속에서 너를 때려주는 기계를 얻어서 너를 흠신 두드려줄 거야 어? 응? 뭐야? 뭐야? 애들 내가 봤을 땐 말이야 도라이몽이 수상해 왜지? 내가 저 녀석에 통장 잔고를 뒤지고 있을 때 저 녀석이 칼에 드는 걸 봤어 아니 니가 당연히 돈을 훔치려고 하니까 칼에 든 게 아닐까? 아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음 확실히 일리 있는 얘기였어 어 엄마 왜 그러니? 근데 저 치인 아들 맞죠? 무슨 소리야? 너 추워온 녀석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게 사실이었어 난 여기 나갈 거야 이게 뭔 소리지? 어? 뭐야? 아니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쉿 어? 어머 아까 보면 코구멍이 도라이몽이 아까 전기톱을 드는 거 같았다고 전기톱? 그래 야 아! 도라이몽 어! 진짜 이번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준다 다음부터 안 만들어줄 거야 뭐 뭐를 만들어줄 건데? 여긴 대화 됐는 어? 저 고드라 만들어줄게 오웃 오우! 오.. 만들어주는 거야? 아아 이번에만 만들어주는 거야 오кие 쩐다 알겠지? 뚝딱....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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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애매 초밥이오 뚝딱뚝 Fame 멋있다 이것을 마시면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배뚤수있지 이제덕 자아 뭐 도라예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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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야 도라에몽이야 도구를 꺼내서 총으로 쏘고있어 길 아냐 길 아냐 길 아냐 어디야 길이야 어디야 길이야 야 총 쏘는거 같은데 도라에몽이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와 빨리빨리와 빨리빨리와 도라에몽이 이상해 도라에몽이 깜찍해 도라에몽이 깜찍해 도라에몽이 주머니에서 이상한 도구들을 꺼내는거 같은데 크하핳ова 도라에몽이 왜이래 그냥 도라에몽의 이러냐고요 도라에몽은 왜이러냐구 이끄가 만두질 않겠어 도라에몽에서 이상한 약을 먹더니 좀비를 매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때 도라에몽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rzeczy를 더 Weise го~~ 그러게 말이야 바 coarse Assicide 도망가암!!! 짙 날려져아~~~ 아무래도 알겠어 빨리 도망가야돼 여기 역시 미래형으로 보여 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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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아 또, 아니? 내가 퉁퉁이야 오 이거 왜니 친구야? 어, 네! 야, 지금 도라에몽이 이상한 주머니에서, 어? 전기톱하고 이상한 총을 꺼냈으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 엄마, 빨리 도망가요! 진짜, 진짜, 진짜! 도망가, 얘들아! 우와, 뭐야! 이슬아! 어, 이슬아! 빨리 도망가! 야, 도라에몽이 올라온다! 도라에몽이 올라온다! 도라에몽이, 도라에몽이 이상해요! 여러분들, 빨리 도망가야 돼요! 저거 뭐야? 도라에몽이 이상한데, 오늘? 안되겠어요. 비밀번호를 찾고, 여기를 빨리, 나가보도록 합시다. 실명 포션, 좋구.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달걀, 달걀! 좋았어, 오늘! 여러분들! 도라에몽이! 오, 뭐야! 오! 도라에몽이 동상이 있구나! 아, 이거 놀래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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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잠깐, 도망가야 돼. 잠깐, 빨리 도망가야 돼. 아, 오늘따라 맵이 미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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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도라에몽이! 어, 잠깐만, 으아, 잠깐만, 살려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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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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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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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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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라에몽 미안해! 내가 너를 도구를 지겨냈어, 형아, 미안해! 으아아아, 도라에몽! 어어..ㅐ아.. 어..어디..어..Oh.. 도라에몽 도대체 왜 이러는거요! 뭐지..? 어..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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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s,도 도..도..도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도라에몽이 주머니에서 이 상을 꺼냈다고 안돼 엄마 이런 이 자식 우리 엄마를 죽이다니 으아아아 도망가 나 살아있다고 어어 살아있구나 도망가 으아아아 뜨거워 뜨거워 빨리 도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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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빨리 어 뭐야 뭐야 야 빨리빨리 여기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빨리와 빨리와 어 어 어 으쩍ć시 이재상들 어디 간거야 도대체 어디로 간거야 얼굴어얼 으쩍 아 허허허허허 지금이야 야 여기 내가 도라에몽의 방인가봐 어... 어 근거와 저... 아무래도 여기 비밀번호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어어... 어어... 나 찾았어 그래 뭔데 어니? 어니? 찾았어 어 줄무늬가 있는 이상한 공... 공허석 기둥인데? 첫번째 비밀번호는 2야 2 2? 그래 첫번째 2? 그래 가자 얘들아 그래도 내가 동생이니까 나는 해치지 않지 않을까? 아니 아냐 넌 이쁘지가 않잖아 무슨 사기하니깐 아하하하하하하 미안해 얘들아 여기에 길이 있어 길이 있다고? 어 길이 있어 여기에 우리 오빠의 머리를 밟고 가자 그래 그거... 너무 잔인하잖아 어어... 여길 빨리 나가자 ㅅㅂ 내가... 가볼 수 있는 공간이 어? 어... 아... 밀어러 가자 밀어로 열쇠 왜냐 좋았어 연이 퉁퉁아 너 근데 어... 어... 귀... 귀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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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얘들아, 좋은 시간 보내. 어? 뭐? 이슬아! 이슬아? 나 솔직히 너한테, 너한테 할 말 있어. 뭐, 뭐야? 나 솔직히 말이야, 어? 뭐? 퉁퉁이랑 사겨. 난 이 결혼 반대야! 뭐? 이 결혼 반대라고. 아니 엄마! 엄마! 이 퉁퉁이! 퉁퉁이랑 나랑은 사랑하는 사이라고요! 아니... 친구야! 친구야! 너에게 말을 하지 못한 소식이 있어. 뭐죠? 퉁퉁이 사준다, 형제! 어? 형, 형! 그럼! 퉁퉁이가 드셔, 저런! 친형제라고요?! 너희들은 친형제... 내가... 퉁퉁아!!! 퉁퉁이랑 이뤄어줄 수 없는 사랑이었다니... 나 혼자 있게 냅둬! 퉁퉁아, 저리로 가! 삐켜, 삐키라고! 삐필이 없어! 삐필이 없어!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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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 퉁! 오늘... 도라에몽은 무기를 써서... 오늘 나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 와... 오늘... 총 소리 나는 것 봐! 와! 라미야! 라미야 아무래도 안되겠어! 도라미 너도 주머니에서 뭘 꺼내서 나가자! 야! 어! 나가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데... 아... 쿠키... 마시... 맛있겠다... 아니야 그거 단팥빵이야! 우리 오빠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맞다! 이슬아! 이슬아 우리 이제 헤어져! 왜?! 퉁퉁이랑... 엄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저는... 퉁퉁이가 너무 좋다고요! 뭐야?! 뭐야?! 이슬아 이슬아 이슬아! 이슬아 이슬아! 우리가 둥퉁이 없으면 되겠구나! 이우퉁이를 없야라! 퉁퉁이를 없야라! 퉁퉁치지마! 냅둬! 퉁퉁이를 냅둬세요! 아 맞다 친구야! 내가 뭐다 이걸 주웠어 뭐지... 아니.. 벌써 비밀번호 두개 찾았잖아! 으어어어어어 설.. 설문조사? 흐핰ㅎ핰핰 어우 왜왜왜 어? 내 아들 아니야? 저茶숙. 주엉 녀석이야. 주엉. 놔 그만 좀 참아봐. 내 아들 그만 Ф assignments, 잠이 슬. 예 참홍홍! 아! 참이 슬! 너는 못생겼어, 이쁜처럼 안해 아!ег Lexus 외모하면, 이 엄마가 이쁘지? 난....가어! friend 어?!ㅇㅇㅇㅇ?! 왜 너는, 니 할..어? 니가! 잠깐만! 아 끄ㅇㅇㅇ! 이제 소리도 플레이를 너무 잘해! 맨날 맨날 나한테 도우를 꺼내달라 그러고... 왜 그러는거야?! 내, 내가 할 일은 원래 도라에몽 해주는 거 아니였어? 크레이딩 할 일임! 으아아아ㅏ앙!!!!!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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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들은.. 그때 잠깐만 기달려봐 노아 바보야 매터츄어어어ㅓ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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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야 이리 와봐 음 비실이 왜 좋은게 있어 고? 오케이 자 이거봐 감쪽같지? 아니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비실이 왜 도라에먹한테 병원비를 좀 받아야겠구나 병원비를 좀 받아야겠네 야 왔어 왔어 도망가 안 지킨다 일단 여기로 빨리 나가야겠습니다 여긴 다 미친.. 미쳤어요 여기로 빨리 나가야 됩니다 지금 잡힌 사람 있나? 잠깐만 도라에먹 잠깐만 말로 하자!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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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퉁이를 퉁퉁이를 쏠거면 나를 쏴 아니야 친구를 쏠거면 나를 쏴 아니야 비켜 퉁퉁아 너 일일 순 없어 이 바보야 니가 널 사랑하는 걸 잊었어 빗겨 빗기라구 퉁퉁이를 쏠거면 나를 쏴 도라에몽 나를 쏘라구 퉁퉁아 퉁퉁아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니가 갑자기 초록색으로 변하더니 우리를 다 죽여버렸다구 아 정말? 내가 볼일이 없잖아 그래 여기 칼빵 자국을 봐 섬세하게도 캐스 도라에몽 우리 엄마 얼굴을 니가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내가 언제 그랬어? 우리 엄마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놨구도 시치밀댁이야? 야 친구 야 야 얘들아 진정해봐 왜 내가 봤을 때 이 녀석 연기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응 내가 방금 전엔 니 통장장고 불태웠다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찾아 도망갈 수 있는 곳을 찾아 엄마 빨리 도망가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 그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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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좀 안전했던 것 같아요 여기를 하면 안전할 거야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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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체 이 녀석은 어디가 있는 거야 으으읍 녀석 뭐해 으으읍 녀석 뭐해 으으읍 녀석 뭐해 으으읍 학교 학교 작교 학교 학교 여기 있으면 안전할겁니다. 좋았어. 여기서 비밀번호 찾고 나가야겠어요. 도라에몽이! 도망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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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pendenceương 아무래도 빨리 여기 탈출하.. 아! 혹시! 퉁퉁아! 퉁퉁아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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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구짱? 여기서.. 여기가 바로 견우와 직녀의 달이구나 어.. 진구짱 앞에서 만나고 싶은데.. 퉁퉁아! 퉁퉁아! 나한테 다가갈 수가 없어! 일단 이쪽으로 와! 나.. 나에게 다닐 수가 없어! 빨리 도망가지 일단! 여기다 지금 두 개 찾았어! 한 명.. 한 명이.. 한 명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 아 빌보나 오늘 하나도 못 찾았네? 어딘가 찾으면 있을 것 같은데.. 어? 뭐야? 퉁퉁이? 나 비밀번호! 천천히 참아보자! 어! 놀라라! 놀라라! 어! 진구야! 어! 진짜 도라에몽? 그래! 내가 진짜 도라에몽이야! 아 저 녀석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전기탑 보드고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 내가 봤을 때 내 복제품을 만들어놨던게 내 역할을 하고있나보군 음.. 그럼 너는 착한 도라에몽인거지? 맞아! 음.. 좋았어! 그럼 우릴 여기 빨리 탈출하는 거야! 어허허! 어허허! 나 비밀번호 알아! 뭔데! 여기 내 집인데 내가 비밀번호 모르겠어! 아 그러네! 그치! 애들아 이제 나가자! 가자 이제 가자! 그러면은 여기 빨리 탈출하자! 가자! 아니 이게 뭐야? 어 뭐야 이게? 탈출구가 이상해! 도라에몽! 어잇! 어! 빨리 올라와 빨리! 자! 자! 빨리 가자! 어! 자 비밀번호가! 빨리 빨리 빨리! 도라에몽 빨리! 어?! 뭐야? 혹시 비밀번호가 바껴있어! 비밀번호가 바껴있다고? 밟겼어?! 저런 새끼 비밀번호를 박아놓은거야! 흠흠흠흠흠.. 큰일 났구만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비밀번호 빨리 찾아야겠다! 빨리 가자! 슈욱! 슈욱! 칠 명? 아하아.. 하아 비밀번호가 어딘가 있을겁니다 잘 찾아보면 말이죠 퉁퉁아 빨리 찾아보자 비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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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말이야 어 비밀번호 어이 아 왔어 얘들아 왔다고 왔다왔다왔다왔다 비밀번호를 빨리 줘 빨리 비밀번호를 줘 야 비밀번호 줘 비밀번호 비밀번호 하나만 요로야 비밀번호 요로야 비밀번호 어 줘 줘 줘 하나만 있으면 돼 20땡 206땡 오케이 이거야 하나만 찍으면 돼 하나만 206땡이야 가자 여기 안에 있는거 아니겠지? 와 있어! 있어! 도망가! 이게 뭐야 안에 뭐가 있는데? 어엉 어엉 끔찍해 아아아아악 어?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앜 저기 갈대가 없나? 없네? 갈대 없네? 안녕 친구야? 다이여 206 땡 얘들아 206 땡이야 빨리 가자 8,9,4,5,6,1,23,0,0 가자아아 아 제발 버프 좀 빨리 줘 빨리 빨리 버프가 보인 sho 버프가 안방 맞아 버프가 안방 맞아 버프가! 울ú 거대한 돌알봉 있는데? 야 얘들아 도망가야 돼!! 여기 오늘 기각선으로 가야? 가요! 아들아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우리 아들은 내가 내려가 내려가는데 내려가는데 찾아보면 있을거야 찾아보면 여깄다 여깄다 가자아 도라에몽? 얘들아 빨리 나가 어잉! 사실 우리 오빠 쌍둥이야 얘들아 모두가 모두 도라에몽들이 감염돼버렸어 안돼 안돼 으아아아아아 악 악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좀비 아오니 저택 도라에몽 편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해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시면 감사하구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